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렇게 예민하신데 우리를 보고 웃네요 이모가 온 이유네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결혼 안됐죠 근데 엄마가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엄마도 꿈이 많았죠 한땐 예쁘고 젊었죠 우리가 뺏어버렸죠 엄마 노예가 어때요 엄마는 아직 몰라요 시간이 이제 없다는 걸 말해줄 수가 없어서 우린 거짓 희망만 주네요 언젠간 잘해줘야지 그렇게 밀어만 두다가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빨리 올 줄 몰랐죠 엄마 이제 나는 나는 어쩌죠 하루하루 빠르게 나빠져 가는 모습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잠을 주무시다가 편히 다시 귀만 바라줘 엄마가 좋아한 분당에서 다시 살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가 고쳐달라 부탁한 카메라도 고쳐줄게 하느님 불쌍한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가 무서워하세요 좀 더 시간 주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에요 엄마와 지낸 이번 삶 나 정말 행복했어요 이젠 편안히 쉬세요 엄마야 이제 잘가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